잘하긴 잘한데 좀 동작이 어색하잖아 어떻게 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손동자수 좀 하고 들어가고 그만큼 예의받은 고속적이었던 대기존수기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만큼 예의받은 고속적이었던 대기존수기 여러가지 외적 환경이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진이야 들어와봐 쟤 이상한게 너만 없으면 제대로 못해 그래서 일부러 나왔어 이제 혼자 해야돼 내일이 지대했는데 어떡하지? 우리도 할만큼 했어 자기가 깨달았으면 달라질거야 밝은 앞날 위하여 이현사 힘차게 외칩니다 다음은 이고노 학생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 왜 저런게? 빨리 나가 이고노 학생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니 이거 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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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야 진리야 야 이거 김지 기관이 같이 가도 되냐? 어휴... 오늘 무슨 운변이라고... 아니... 야! 너희들 조용히 못해? 와 김진희! 니가 무슨 평강공주냐? 근데 어떡하냐? 건우 온달장군이 아니라 그냥 이건우인데? 할 말이 없다? 그러시겠지? 김진희! 니가 공을 평생 책임질 수 있냐? 아 웃겨 아 웃겨... 아 웃겨... 아 웃겨... 아 웃겨... 아 웃겨... 어라... 제대로 조용히 알아? 평강공주가 아니란걸 알겠지? 아... 아... 그렇지... 하지마! 너희들 지휘 괴롭히지마! 지휘는 아무 짤이 없어! 알아! 김동주 김말철! 김동주 김말철! 한 번만 더 운경해... 어디에 가면 되지? 김말철 김동준... 그 이상의 짤이 없어... 그 이상의 짤이 없어... 그 이상의 짤이 없어... 누가 열다.. 그 이상의 짤이 없어... 아 나... 고마워! 진희야, 미안해. 난 그게 안되나봐. 아니, 잘했어.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봐봐, 전에 너한테 친구가 하나도 없었지만 이제 많은 친구가 생겼어. 운변대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섰다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하나씩 바꿔가는 거야. 진희야. 이제부터는 너 혼자 해야 돼. 여기까지가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전부니까. 하지만 앞으로도 전처럼 그냥 그렇게 지낸다면 어렵게 얻은 친구들은 다 다시 떠날 거야. 솔직히 친구 없어, 외로웠지? 소연은 남이 시킬 수도 있지만 자기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네 노력이 중요한 거야. 네가 여기서 주저앉지만 않는다면 난 네 좋은 친구가 될게. 가족들의 군대에게 맡아주신다면 은알은 날씨가 넙 더 많이 없습니다. 은알은 날씨가 넌 진짜 태국으로 바랍다. 은알은 날씨가 넙 더 많이 없지만 은알은 날씨가al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